빠밤 미션을 받았죠? 슬라이더 6 슬라이더 6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룰이 생겼죠? 2대2 팀전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짝이 지어졌어요 저는 도영이랑 같은 팀이 됐고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들었죠? 11팀 중에 3팀만 올라간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다 같이 YS에서 2화를 보고 왔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이번에도 조금 슬픈 장면도 있고 재미있는 장면도 있고 승부욕 막 빡빡빡빡 하는 방면도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YG 보수카 본방사주 쐈어요 YG 보수카 본방사주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가 많이 작아졌나요? 평소에 조금 머리가 방과 뜯은 스타일이라서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많이 작아진 것 같은데 정 청 도 도 와아 으아 자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마무리를 했었어요 맞아요 선생님과 함께 잘하고 저도 다시 잘 연습해서 그렇죠 또 도하니가 요즘 마무리 멘트 담당이에요 마무리 멘트 킬러죠 자 그럼 오늘 열심히 하긴 했고 또 봐서 내일 중간 점검 이미 진짜 내일 중간 점검이니까 MJ 프레임도 하고 내일 중간 점검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동선 같은 걸 따서 조금 저희 중간 점검 때 보여드리려고 동선 같은 걸 정리를 또 하고 보컬 같은 면에서도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따가 중간 점검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세 팀을 뽑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날이었는데 노래 부분이 너무 신나게 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해서 잘 연습하게 한 것 같아서 그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어쩌고 할 수 없는 세 팀이 돼서 무대를 풀로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어제 안 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어제 살짝 나 저 잠깐 사람들을 빵터치게 한 게 있어요 뭐죠? 멘트하다 갑자기 기억 안 난다고 모시기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현실 말투가 나와버렸습니다 아 기억 안 나고요 감사합니다 또 그게 매력 아니겠습니까? 일개키 명상이 떠가지고 하는데 조금 말하는 거나 그런 게 조금 그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쳐지지 않나요? 저희는 정 도 입니다 여러분 오늘 파이팅 할까요? 네 알아두세요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재미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